기상캐스터 배혜지 출퇴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한편 어제 바로 난 황사가 오늘 우리나라에 유입되고 있습니다. 제주지역은 내일부터 황사의 영향을 받겠는데요. 내일 낮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. 외출하실 때 미세먼지용 마스크 착용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. 먼지는 내일 바람이 강해지면서 오후부터 점차 해소될 텐데요.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진 산지에는 내일부터 초속 25미터 안팎의 순간 돌풍이 불겠고요. 나머지 지역에서도 초속 15미터 안팎의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. 내일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.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면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성산 4도, 제주와 서귀포 6도로 평년 기온을 2도에서 3도가량 웃돌겠고요. 낮 기온은 서귀포 10도, 나머지 지역 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. 다만 내일 저녁부터는 기온이 점차 내려가 모레부터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니까요. 급격한 기온 변화에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. 현재 남부앞바다를 제외한 제주천 해상에는 풍랑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. 바다의 물결은 제주천 해상에서 최고 4미터로 거세겠습니다. 내일 오전부터는 풍랑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보이니까요.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설 연휴 동안 제주에는 눈비 소식이 잦습니다. 설날인 일요일 오후에 비나 눈이 내려 월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요.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영하권의 강추위와 함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. 날씨 전해드렸습니다. 날씨 전해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